창세기 50장 중에서 제일 분량이 많은 장이 몇 장이라고요? 24장. 그 주제가 뭐라고요? 이삭과 리부가의 사랑. 그런데 오늘 본문 29장에 또 사랑 얘기가 나와요. 야곱과 라헬의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창세기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 천지창조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소박한 사랑에 더 초점을 맞추시고 있어요. 아니 성경 전체가 사랑 얘기예요. 이삭과 리부가의 사랑. 야곱과 라헬의 사랑. 보아스와 루스의 보리타장마당 달밤의 낭만적인 사랑. 다윗과 바세바의 치정에 얽힌 사랑. 솔로몬과 술란미 여인의 그 에로틱한 사랑.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호세야. 음란한 그 고멜. 그 애달픈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한없는 그 거룩한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러브 스토리가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라헬의 이 러브 스토리는 16세기 말에 우리 세익스피어, 윌리엄 세익스피어가 나오기 전까지 로미오와 줄리엣이 인간의 사랑을 대표하는 그런 사랑으로 등장하기 전까지 유럽인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사랑 얘기가 바로 이 야곱과 라헬의 사랑이에요. 초대 교회 교부들은 야곱과 라헬의 관계, 그 사랑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그 사랑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4천년 전이나 지금 이 시대에나 여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 최대의 주제로 자리잡아온 사랑. 오늘은 그 야곱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을 위하여 야곱은 오랜 세월을 기다립니다. 우리 맨날 복음송 부르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더 오래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본문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자, 야곱이 라헬과의 사랑을 위해서 몇 년 기다려요? 7년. 그런데 라반이 속이지요?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또 7년. 그래서 도합 14년을 기다립니다. 인스턴트 음식이 유행하는 것처럼 사랑도 인스턴트 사랑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만나서 다음 달에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서 대판 싸우고 그 다음 달에 갈라서겠다고 난리가 납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랑. 얼마나 조급하고 불안하고 위태위태한지 몰라요. 그런데 야곱은 7년을 기다려요. 구준일이란 구준일은 다 하면서 묵묵히 사기당하는 줄 알면서도 또 기다리고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누구인 줄 아시죠? 이재엽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의 대표적인 대표작이 천년을 기다린 사랑이에요. 제가 이 시를 여러분한테 읽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내 너를 만나기 위해 천년을 기다렸다면 너를 내 안에 두기 위해 또 천년을 기다릴 것이다. 내 품에 너를 안기 위해 천년을 기다렸다면 내 사랑으로 만들기 위해 다시 천년을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내 너의 행복을 위해 천년을 사랑할 것이다. 천년을 기다리고 천년을 또 기다려서 마지막 천년 동안 당신을 행복하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랑하려면 삼천년이 걸리네. 그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삼천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께는요.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린지 아십니까?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 천년이 450만 개 있는 거예요. 기나긴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1년 기다렸다고 아이고 나 이제 지쳤어. 2년 기다렸는데도 안 돼. 아이고 이제 틀렸어. 3년 기다리면 난 이제 할 거 다 했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토록 기다릴 줄 모르고 성급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전에 베드로는 아무데나 나서기 좋아하고 그냥 쉽게 아무데나 칼빼 들고 막 싸우겠다 그러고 얼마나 조급해요. 그러면서 또 막상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는 숨어가지고 눈치나 보고 진상입니다. 그야만. 그런데 그 베드로가 마침내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배우게 된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 전우석 하면 그거를 자기 목회의 모토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셨던 것처럼 배우자를 향하여 자식을 향하여 전도 대상자를 향하여 우리 주님을 향하여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진득하게 참고 기다려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 사랑을 위하여 야곱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라해를 위해서 7년 기다렸는데 가만히 앉아서 시간 때우면서 기다렸어요? 열심히 일했죠.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노예처럼. 야곱이 7년 열심히 일해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신방에 들어가니까 거기 라헬 대신에 그 언니 레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레아하고 신방을 차려요.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외삼촌 라반에게 따집니다. 아니 이러실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라반이 천연덕스럽게 뭐라고 그래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 일을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줄이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레아하고 신방을 일단 차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7일 동안은 레아하고 신혼여행을 잘 가고 그 다음에 7일이 지난 후에 다시 라헬하고 신방을 차리죠. 그 대가로 7년을 더 일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14년 중노동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수고예요. 수고. 레이블 서브 러브 사랑의 수고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그래서요. 사랑은요. 이 사랑이 수고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은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힘들게 여겨지지 않아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아무리 귀찮고 힘들어도 그렇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는 가장이 그렇게 사장한테 그 모멸을 당하면서도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교인이 그래서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회사 사랑하는 사람이 당직 서고 야근하고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커뮤니티 서비스 자원봉사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신중하게 고민하고 공부하고 번거롭지만 열심히 신문도 읽고 그래서 투표장에 나가는 거예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에 집사님이 유명한 재벌집 부사장님 부인인데 집에 가면 가사도우미가 와가지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음식도 해주고 집에서는 손가락 하나 까닥 안 해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그냥 밍크코트 그냥 부엌 바닥에다가 던져버리고 그냥 부엌에서 굳은 일이란 굳은 일은 혼자 다 해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하면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칭찬해 주기를 바라지도 않아요.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으니까 힘들고 짜증나고 불평이 나오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이래서 섭섭하고 저래서 섭섭하고 사도바울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대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말이죠. 힘들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죠. 저희 어머님이 생존에 계실 때 파킨슨병이 아주 깊어졌잖아요. 단기 기억 상실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도 배고프다 그러고 밥 언제 먹냐 그러고 그러시는데 한 번은 우리 사모님이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부엉일을 못하니까 이제 쉬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어머니께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러나 떠보려고 어머니 며느리가 아파서 저 밥 못 차려준대요. 어떻게 할까요? 나 밥 먹고 교회 가야 되는데 아 그러면서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나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계시다가 주섬 주섬 비틀비틀거리면서 옷을 차려입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디 가시려고요? 그러더니 밥하러 부엌에 간대요. 잘 걷지도 못하고 스토브에 불을 한 번 켜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제가 맛있게 차려다 드릴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날 제가 얼마나 하루 종일 웃다가 울다가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펠리칸이라는 바다새 아시죠? 그 펠리칸 어미가 하루 종일 먹을 것을 찾아 헤매거든요. 그래서 먹이를 구하면 다행인데 먹이를 못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 펠리칸 어미새가 자기 심장과 내장을 부리로 쪼아가지고 그걸 자식에게 먹입니다. 펠리칸이 우습게 생겼는데요. 그렇게 모성애가 깊은 새예요. 사랑의 수고라고 할 때 레이블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의학용어로는 분만 해산 그런 뜻이잖아요. 왜 하필이면 이 단어를 썼을까요? 레이블 서브 러브 사랑의 수고라고 할 때 사랑은 애를 낳는 것과 같은 엄청난 수고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말을 쓰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수고로워도 그것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사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을 위하여 야곱은 한결 같았습니다. 본문 20절이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은 7년 전이나 7년 후나 14년 전이나 14년 후나 여전히 라헬을 사랑했죠. 한 번 사랑하면은 그래도 10년 20년 이렇게 100년 이렇게 가야지 너무 우리가 변화가 무쌍해요. 그러면서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의 저 유저지주에 가면 러컬스 대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유명한 사립대학이죠. 거기 헬렌 피시어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은 사랑에 빠진 연인들을 조사를 했는데 사랑에 가만히 보니까 단계가 있대요. 그리고 그 단계마다 작용하는 호르몬이 각각 다르대요. 그래서 이 뇌에서 분비되는 그 호르몬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 사랑을 유지하는 호르몬의 유효기간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간은 최대 2년이다. 그분 얘기로는요. 의학적으로는 사랑은 2년이에요. 맥시멈이. 코넬 대학의 인간행동연구소에 신디아 하잔이라는 교수팀이 2년 동안에 걸쳐서 모든 인종에 속한 남녀 5천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가지고요. 사랑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18개월에서 30개월이면 그 감정이 사라진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18개월에서 30개월이면 우리가 사랑을 하면 도파민 페닐 에칠라민 옥시토신 엔돌핀 이런 호르몬이 쭉 분비가 되는데 그 화학물질들이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을 단계별로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그 사랑의 수위를 조절한대요. 그런데 그 호르몬들이 효과를 발휘하는데 각각 그 호르몬마다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약기운 떨어지듯이 사랑도 떨어지는 거지. 그런데 정말 호르몬이나 이 신경전달 물질이 우리 인간의 사랑의 기간과 강도를 결정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의 연구를 심리학자들은 아니라고요. 반론을 제기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랑에는 육체적인 사랑이 있고 정신적인 사랑이 있다. 니들이 연구한 건 육체적인 사랑이야. 정신적인 사랑은 차원이 달라. 개인마다 그 선택의 기준도 동기도 기대감도 그 심리적인 반응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정신적인 사랑은 10년 20년 30년 훨씬 더 오래가. 니들의 연구는 틀렸어.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성경은 성경은요.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그리고 정신적인 사랑도 아니에요. 영적인 사랑이죠.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은 영적인 사랑이요. 그 영적인 사랑은 영혼이 영원한 것 같이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저는 인간의 사랑이 호르몬 작용으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도리어 인간이 사랑할 때 사랑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사랑을 위해서 수고할 때 호르몬 작용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수고하고 기다리고 참고할 수 있는 거예요. 호르몬 작용으로 그러니까 호르몬 작용이 사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랑이 뇌와 인체를 자극해서 호르몬 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반대예요. 그래서 인간이 영혼 깊숙한 데서부터 진정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긍정적인 호르몬 작용이 일어나고 좋은 호르몬 작용 때문에 인간은 불가능한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끊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런 사랑 육체적인 감각으로 그냥 확 달궈졌다가 식어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진정한 사랑은 우리 영혼에서 우러나와서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영적인 작용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만약에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랑이 육체적인 감각의 자극으로 시작된 육체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마치 우리 부모님이 자식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언제 시작돼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무리 중한 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자식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잖아요. 심지어는 돌아가신 후에도 내가 어려움을 잘 이기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진정한 사랑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야곱처럼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 인생이 아무리 험악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맑고 밝고 건강하게 그렇게 사랑으로 사랑을 위하여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